안녕하세요 오피니입니다 5월달에도 이제 사야죠 s&p 500 안녕하세요 오피니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렛츠고 제가 s&p 500를 어저께 샀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5월 7일인데요 5월 6일 날 금요일 날 샀는데 벌써 저보다 먼저 사셨을까 비슷할 때 사셨을까 하여튼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참 반가웠어요 이렇게 벌써 5월달 거 샀다고 이제 세주 모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저번주 금요일날 샀습니다 뭐 어제죠 어제 샀는데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오늘 제가 이렇게 반팔 입었어요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이 따뜻해져서 반팔을 입고 다닐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뛸 때도 반팔 입고 뛰는데 그런데 장만큼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겨울인 정도가 아니라 눈보라가 갇히고 있고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뭐 좋게 생각하면 s&p 500 같은 거로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번달에 4월 8일날 샀던 때는 409불 75전에 샀어요 그때도 싸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요번에 산거는 뭐 376불 52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싸게 산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받으셨겠지만 드디어 디비던드가 나왔어요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58센트를 4월 29일날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저쨌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베스먼트 리턴이 마이너스 38불 이에요 마이너스 38불 97점 아 좀 가슴이 아픈데 뭐 괜찮습니다 뭐 지금 이제 시작한 거고 이거는 굉장히 롱텀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제 생각엔 3년 정도 갖고 있어야 조금 이렇게 새싹이 난다던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뭐 씨뿌리는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 25%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성장주들은 뭐 거의 다 반텀하게 났어요 그렇게 믿고 있던 아마존조차도 거의 35%에서 40%가 빠졌습니다 조금 더 빠져주면 좀 살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건 저쨌건 뭐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제가 샀던 뭐 팔란티어 슈레딩거 다 뭐 반토막 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좀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에어비앤비 조차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 같은데 이 S&P 500는 최고치에서 지금 한 13% 14% 많이 떨어져 봤자 15%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안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를 많이 갖고 있었을 때 좀 이렇게 튼튼하게 나갈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오른다 그런 걸 믿고 지금 이 시장의 시장의 수익률을 갖고 오기 위해서 시장 전체를 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 오를 거면 왜 하필 S&P 500를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중에 싸게 내려온 것 중에 몇 개 골라서 이렇게 사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왜 S&P 500을 사나 제일 큰 이유는 그 회사들 중에 망하는 회사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닷컴버블이 왔을 때 아마존을 샀으면 대박이 났지만 팟스닷컴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동물들을 파는 애완동물을 파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거를 애완동물을 인터넷에서 판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웃긴 얘기지만 하여튼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를 하고 또 거기서는 이제 사료 같은 거를 이제 판다 인터넷에서 해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이게 미래다 하고 투자했는데 그 회사는 지금 없어졌죠 다른 회사에 먹히지도 않고 그냥 아예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도 우리가 원했던 그리고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테크즈 돈을 많이 잃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미래가 좋을 것이다 하고 투자했던 많은 회사들 중에 몇몇은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몇몇이라고 표현해서 뭐 조금일 것 같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 한 15%에서 20% 정도는 망하던지 아니면 그냥 팬이 주가 돼서 아주 뭐 그냥 거기서 바닥에서 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가 될 감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30%에서 40%는 그냥 중박 정도 칠 거예요 옛날에 퀄컴이 엄청나게 잘 나갔을 때 진짜 오를 것이다 했지만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몇 배가 안 됐어요 아마존 같이 몇백 배가 되는 회사도 있지만 이렇게 중박 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S&P500보다 수익률이 나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전체 기술주들 중에 한 30% 40% 정도는 중박 정도 심지어 S&P500보다 수익률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상위에 있는 한 20%가 이 S&P500보다 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더 큰 성장을 할 텐데 과연 그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다섯 개 회사 중에 한 개가 그렇게 된다면 그걸 내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기대를 하고 투자를 따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감안성이 더 높잖아요 80%는 내가 미스할 감안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probability로 봤을 때 그냥 S&P500에다가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오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S&P500를 사 모을 겁니다 그리고 벌써 세 줄을 모았는데 재미가 쏟으래요 그리고 참 좋은 거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장에서도 그렇게 변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S&P500 인덱스 펀드는 척추 같은 투자다 꼭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게 있어도 척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긴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 같이 성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 APP ED